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캐스트 제목은 컨택트예요.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강의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만 마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미 촬영해 놓은 강의를 듣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이 나를 위해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을 거다. 그게 컨택트가 아닐까라는 영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 중에 여러 번 수다를 떨었었습니다. 오늘 이 캐스트가 왜 컨택트냐면 선생님 지금 오늘은 4월 10 몇일인가요? 4월 12일이에요. 이번 주에 업로드 될 캐스트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4월 21일에 업로드 될 캐스트를 미리 촬영하고 있고 선생님이 매주 캐스트를 촬영하다가 한 번 아마 캐스트를 촬영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2024학년도 수능 대비로 겨울에 개강을 하고 매주 캐스트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한 주 정도 캐스트를 촬영하지 못했던 그때의 QA뿐만이 아니라 현장 수강생들도 현장에 와서 매주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선생님 왜 이번 주에 캐스트 안 올리셨어요? 라고 선생님 캐스트 틀어놓고 저희는 밥을 먹는다. 또는 캐스트를 틀어놓고 잠을 잔다. 자기 전에 캐스트를 마지막으로 듣는다. 다양한 증상들을, 이상 증상들을 보이면서 캐스트가 안 올라갔을 때 되게 선생님한테 잔소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강 기간에 현장에서도 3주 휴강을 당연히 3주 휴강, 내신 휴강을 가지면서 현장이죠. 내신 휴강이 있는 건. 내신 휴강으로 이제 3주간 선생님 못 봐요, 못 봐요 하면서 가면서 그 마지막 휴강 직전 수업이 끝났을 때 막 늦은 시간까지 이분들이 집으로도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낙으로 살았다는 둥, 수학학원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N수생들,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아마 심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주로 N수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님 그러면 현장 수강생인데도 불구하고 캐스트라도 매주 꼭 올려주셔야 돼요? 라고 막 당부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수학이 그렇게 좋냐? 내가 좋아? 이러면서 농담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업로드될 캐스트까지는 촬영을 했는데 다음 주 업로드될 캐스트를 미리 찍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4월 21일에 업로드될 캐스트를 미리 한 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과 시간의 갭이 없는 것처럼 지난주에 선생님이 7주 계획 캐스트를 올려줬고 7주 계획을 시작하고 아마 1주 정도 됐을 겁니다. 분명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회독을 하면서 복귀하면서 빈틈을 채워야 되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을 하고 있어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날씨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뭘 하고 있어도 이게 맞나? 라는 느낌이 드는 시기야.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는 공통적으로 있는 증상이 바로 맞나? 라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하세요. 그냥. Keep going이야. Keep going. 그냥 해요.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고민은 여러분들 실력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없다. 선생님 뭐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철학을 보는 선생님은 분명 ENFJ 중에 F다. F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F다. 수학 안에 철학을 본다는 것. 뭐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분계수를 가르치면서도 하고 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하루 공부하면 그 하루만큼 실력이 늘어요. 반드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그 하루만큼은 빈틈이 생기는 거야. 반드시 오늘 한 만큼 내일 달라져요.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은 접으시고 그냥 하세요. 선생님이 짜준 계획 그대로 하시면 돼. 현장 수강생들은 에센스 다 듣고 오기로 했으니까 다 듣던 것 마저 들으시고 끝까지 해. 끝까지. 끝까지 해본 사람은 뭔가를 느낄 거야.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들은 계획표 짜준 대로 일주일 진행하셨으면 맞으니까 해. 맞으니까 하세요. 2주, 3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킵고잉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하루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없다. 이거예요. 늘 그려주잖아. 할 말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져서 맨날 순간 변화율.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킵고잉을 해야 되고 이건 조금 다른 질감이야.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질감. 그게 본질이라면 이건 약간 응용? 이런 느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잖아 그죠? 환이 오고 같은데. 이렇게 이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으로 만들어진 전체에 대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존재할 수 없어. 순간 변화율, 우리 그런 문제 있잖아요. 되게 에센스의 마지막 문제인데 F'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순간 변화율의 최소가 1이고 최대가 3이야. 그런데 어떤 두 지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1이래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현의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의 최소값이 1인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1이라는 건 그 사이사이에 모든 순간순간 변화율이 다 1이었다라는 뜻이겠지? 1보다 커도 되니까 2가 있는 거 아니냐? 2가 하나라도 있으면 평균 1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1보다 작은 값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최소값이 1인데 순간 변화율의 그 한 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1인데 평균이 1이다. 그 말은 순간 변화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전체에 대한 변화율인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절대 순간 변화율이 단 하나라도 2가 있었으면 단 하나라도 0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그 순간 값을 벗어나는 평균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실력은 늘어난다. 반드시 달라진다. 오늘 하루 그냥 스쳐보내면 그만큼의 빈틈은 반드시 생긴다. 그러니까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해. Keep going. 선생님이 고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하던 거 맞아. 그대로 해. 제발 해주세요. keep going이고 선생님은 이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이 없다라는 말과 뭐 유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씻을 때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캐스트를 시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냥 안부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부인사. 뭐 선생님은 캐스트에다가 저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지금 하나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강생인 분들은 지금 이 시덥지 않은 이 캐스트 이 선생님의 지금 밤 12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 끝나가는데 시급히 마사 다음 주 못 들어와 빨리 찍어야 돼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 이유를 수강생들은 알 것 같아요. 온이든 오프든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떠드는 거야 내가. 이거 하루라도 공부하면 반드시 실력이 늘어나고 하루라도 그냥 스쳐보내면 반드시 빈틈이 생긴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오늘 하루 내가 살짝 논 거 모르겠지 오늘 살짝 하루 조금 놀았다 하더라도 좀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제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실력에는 문제가 없겠지 실력이 눈치채진 못하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샤워기 물을 틀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참 하여튼 어떤 생각하냐면 이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을 받고 있어 뜨거운 물을 틀어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찬물 쪽으로 움직였다가 아이고 아이고 다시 뜨거운 물로 틀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에 물을 손을 대고 있을 때 반드시 찬물이 나왔다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 나 그럴 때마다 진짜 아니 나 빨리 찬물로 틀었다가 물이 눈치채기 전에 또는 찬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뜨거운 물로 돌렸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내가 움직인 방향의 온도에 합당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움직인 만큼 반드시. 난 그걸 볼 때 그 수도꼭지를 볼 때마다 내가 찬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로 돌린 그 행위를 눈치채지 그건 눈치챌 수밖에 없다. 그때 아주 잠깐이라도 반드시 찬물이 나왔다가 다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똑같다. 수험생들의 실력도. 그렇게 그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돌렸다 틀면 찬물이 반드시 나왔다가 다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다.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우리 감각으로 차고 뜨거운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수험생을 오랫동안 지켜본 선생님으로서는 수도꼭지의 방향성이 보내주는 물의 온도와 똑같은 거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산 여러분들의 실력은 반드시 달라져 있다. 그러니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다면 노노 그냥 하세요. 하던 대로. 알겠죠? 가수도 꼭지를 되게 아주 좋게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킥구잉 하셔야 된다.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5분 넘었나요? 감독님? 시작한 지? 13분이나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틀어놓고 밥 먹을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 헐 틀어놓고 밥까지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감사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억지스러운 퀘스트까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안부인사예요.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안부인사. 선생님은 아마 이 퀘스트가 업로드 되는 즈음에 문제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E, N, F, F가 계획이었나? J가 계획이었나? 그런데 계획이 내 눈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부인사를 미리 전하는 겁니다. 별로 크게 이질감 없이 옷이 똑같아서 아마 바로 이어 촬영한 티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머리라도 좀 묶어볼 거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독특한 컨택트 이 퀘스트는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보고 나면 내려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택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하라는 거 그냥 잔소리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응원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audiology shows 학생들과 함께 아침 9, 20, 20, 20, 20, 20, 21, 20, 21, 21, 21, 22, 22, 21, 22, 21, 22, 22, 22, 21, 22, 22, 22,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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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 22, 23, 22, 22, 22, 22, 22, 23, 22, 22, 22, 22, 23, 25, 24, 25, 29, 22, 22, 24, 25, 22, 23. 아멘